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시험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합격할 수 있는가, 합격 전략 설명이라 해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지금 저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는 이 배우락을 통해서 과연 이 강의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저와 잠깐만 함께 하시면 그 결정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 산업안전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기사와 산업기사는 같이 이번에는 필기과정입니다. 필기과정은 어떻게 합격할 것인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망, 즉 산업안전사기증을 땄을 때 앞으로의 전망, 비전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거 응시 조건과 시험에 관한 설명들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산안법 전부개정, 참 궁금해 하시죠? 전부개정이라 그랬습니다. 놀랍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는 두 번째 지각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 지각변동 중에서도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된 것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산업안전시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합격이 되고 안 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뀐 내용이 시험에서 변화되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단 1%라 하더라도 1% 때문에 나는 합격이 되느냐, 불합격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합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합격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커리큘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강의를 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취득해야 하는가? 참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쉬워 보였어요. 취업하기 위해서요.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격증 수당 하나 더 받아보려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왜 취득해야 하는가? 라는 걸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천 과정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산업안전이라는 건 초기에는 기계, 화공, 전기안전으로 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이. 그런데 1983년도부터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산업 분야, 이 자격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계 자격증을 따시면 기계로 가시고요. 전기 자격증 따시면 전기 분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산업안전은요. 기계, 전기, 화학, 건설을 비롯해서 화공, 그다음에 소방, 그리고 위험물, 고학과서, 전 분야, 심지어는 농업, 의업, 수리법까지 산업안전은 필요하다 하는 거. 이만큼 폭넓게 서 있는 자격증은 산업안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어서 하나로 나온 거죠. 그다음 1급, 2급이라고 구분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기사와 산업기사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건 모든 자격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의 기사가 있고 산업안전의 산업기사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업인력공단의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금방 이해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왜 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라고 수험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취업이 이만큼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자기 개발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 있죠. 여기서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죠. 세 가지가. 과거에는 취업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특별하게 돋보이는 게 뭐냐.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입니다. 자 현재 공단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018년 자료만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거의 해마다 2017년도 그랬고 2019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은 직장인들이 합니다. 직장인들이요.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이라는 건 회사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본인은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많다는 겁니다. 산업안전은요.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또는 전기를 가지고 토목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는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안전은 필요하다. 왜? 그 모든 분야에서 사고는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9930명이 응시를 했었고요.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9864명. 자기 개발은 1159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은요. 더더욱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전기를 해서 전기 자격증 가지고 취업할 거야 했는데 어? 들어갔더니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산업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편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미리 하나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내가 면접 보는 과정에서 또는 서류 전용 과정에서 조금 더 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산업안전은 산업안전을 갖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다른 전문 분야로 가시는 분이 면접 과정에서 조금 더 뭡니까? 점수를 얻기 위해서 산업안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들어오시는 분도 사고 안 나고 작업해야 됩니다. 토목 일하시는 분들도 사고 안 나고 작업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분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업안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위험을 볼 줄 알고 사고를 대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왜 산업안전사격증을 취득해야 되는가?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합격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필기 합격률을 보시면 20%대에서 높게는 40%까지 나옵니다. 평균이 중요하죠. 33%입니다. 실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 37.6%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프라인이나 여러분들처럼 배우고 와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최하전, 최하로 100%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최하를 70% 이상은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합격률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반드시 믿고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합격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래서 합격률은 합격률을 낮추는 건 또 뭐냐면요. 산업안전은 혼자 공부해도 된대. 책 한 번 사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요.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되신 분도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는 그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걸 시험 보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던 시절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 20%밖에 안 됩니다. 어느 분석가가 분석을 해놓은 걸 보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과목은 6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넓죠. 왜? 우리는 산업 전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산업안전, 기사는 6과목,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4과목, 5과목을 한 과목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과목 수가 5과목입니다. 그러나 범위는 전체가 똑같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배우는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검증방법은 객관식 4지 태기령인입니다. 그리고 과목당 20문항이 주어지고 30분간 시험을 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과목당 20문항이기 때문에 기사는 120문항, 산업기사는 10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합격기준입니다. 필기는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걸 우리는 과락이라고 얘기하죠. 전 과목 5과목 또는 6과목이 다 40점을 넘으면서 전체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여러분들 합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추구라고 공부해도 40점 넘기가 어려운 과목을 과락과목으로 냅니다. 그런 과목은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0점만 통과하면 됩니다. 40점이라는 것은 전체 20문항 중에서 8문항을 맞추면 40점이 되는 거예요. 7문항이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절약 과목이죠. 열심히 해서 80점, 90점 받아야 60점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좀 어려운 거, 이번에 법 개정된 거는 모르고 계산 문제 포기하고 하랍니다. 그러신 분은 나는 지금 떨어질랍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격자는 60에서 65점이 제일 많고 탈락자도 55점에서 60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게 출제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개정된 법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 하나를 내가 몰랐을 때는 바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략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2020년 산업안전보건품 전부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부 개정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81년도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있던 게 분리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왔어요. 1990년에 첫 번째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전국 대학교에 산업안전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서는 산업안전이 최고였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안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정부에서도 또 우리 국민 개인도 다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산업안전과만 들어가면 취업이 되고 이 과가 대세다. 지금은 물론 또 IMF를 기껌해서 과명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 사업안전이 됐다면 100% 취업 보장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인기가 좋았죠. 그게 90년대 전면 개정되면서 있었던 현상이고요. 그런 다음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산업안전은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는 의지를 이 법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도 아 이 법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강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파악하기에 가장 쉽지 싶어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정원교체 임명대상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중3들이 연평균이 삼삼하다고 왜 오세요? 제가 안기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3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두 건입니다. 이거 세 건으로 알고 있다고 오답 처리하는 순간 그 한 문제로 여러분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숫자는 더 그렇습니다. 수치는 그죠. 안전보건 개성계획수립대상사업장 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기에 지급성 질병자 하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은 원래 없는 거야. 오답 처리하면 또 틀리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확인하십시오. 강관비계 건설에 나오죠?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에서 1.85m. 1.85라는 말 처음 보시죠. 1.5에서 1.8m였습니다. 없습니다. 1.5에서 1.8 아닙니다. 이제는요. 1.85m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띠장 간격 2m. 잘 아시죠? 띠장 간격은 1.5m. 그러나 바닥에서 첫 번째 띠장은 2m로 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띠장은 이제는 2m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안전인증대상기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면 안 되죠. 그죠? 안전검사 대상 모르고 시험장 못 가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들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뀐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되고 삭제된 내용들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안전검사의 건조설비, 화학설비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사항들, 기타 등등이 추가됐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지게차 작업 중의 위험 예방도 후방에 관한 안전기준이 또 들어갔고요. 그 밖의 안전괄자 선임 대상 도급, 도급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재발생 건수도 바뀌었고요. 특히 2019년도에 개정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시행이 되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중기 종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칭 바뀌었습니다. 리프트의 종류들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게차 헤드가드에 관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두 배라든가 16cm, 1m, 2m 열심히 외우셨죠? 1m, 2m 없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비인 배우락 산업안전 강의라는 게 있어요. 단기 완성으로 합격이 이른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강의를 1989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쿠라든가 고리아연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하면서 삼성이 특히 한 6년 동안 제가 계속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분량이 많은 걸 8일 동안, 5일 동안 줄여서 해야 돼요. 즉 40시간이에요. 좀 많은 데 해봐야 한 120시간을 하거든요. 40시간이 그걸 줄여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해보니까 돼요. 그걸 기초로 해서 배우락에서는요. 내용을 대폭 줄여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된 교제를 만들어서 선을 보였습니다. 이게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암기는 실패지름길이다. 암기하지 말라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수 암기는 제가 그냥 암기고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암기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개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기시험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창의적인 답안이 아니면 점수 받기 힘듭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만 문제를 바꿔도 암기하신 분들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개념과 이해 없이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 용어가 왜 이 용어를 쓰는지, 이 명칭이 왜 이 명칭을 쓰는지 알면 그냥 알게 되는 것을 그냥 외우니까 용어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1단계 그래서 이론을 저와 함께 이해와 개념 파악 중심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 가면 모의고사에서 유형 분석을 해야 돼요. 아, 이런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답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3단계 가시면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응용력을 향상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문제, 이 첫 문제 푸는 거 저는 강조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100문제, 50문제를 풀되 이 50문제를 풀고 100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겁니다. 한 문제를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이보기는 왜 답인가, 왜 답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기출문제 푸시할 때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1회 분량만 딱 풀고 나도 5회, 6회 이상 분량을 풀었는 지식을 내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암기법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숫자 외우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자음 암기법이라는 걸 제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엄마, 권총장, 암거 딱 읽어보시면 좀 수월하죠, 그죠? 여기에서 음, 자음, 이영은 8입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자차까지 해서 1, 2, 3, 4, 5, 6, 7, 8, 9, 0으로 우리가 암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해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권총장 가면 100입니다, 이게. 기역 1, 치역 치역 0,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와, 유럽의 사용 제한 조건입니다, 그죠? 너무 중요하죠,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 음메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열나게 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제가 암기법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묶어야 삽니다. 저는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공부한 내용이요. 여기도 비슷한 거, 저기도 비슷한 거. 이거 뭐야, 막 헷갈려, 혼란스러워. 이런 헷갈림과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묶어야 삽니다. 저는 이걸 수업할 때마다 한 세 가지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묶습니다. 다섯 가지 지나가면 다 묶어가지고 건설하면서 안전관리론 문제 가져와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서 완벽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움이 다 방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런 말이 나오면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 덩어리 세 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덩어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상사업장 진단을 받아 해야 될 대상사업장. 위험 방지기획서가 나왔다. 덩어리가 세 개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13가지의 사업이 나오죠, 그죠? 제조업, 그리고 두 번째 기계기구 설비가 나옵니다. 건설공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에는 포함사항이 나옵니다. 대상사업장이 나옵니다. 여기도 대상사업장인데 진단을 받았어야 될 대상사업장이죠.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사업이 나옵니다. 다음 기계기구 설비들이 나옵니다. 건설공사들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이 뜻이 뭐냐. 아니, 뭐 개선계획이 뭐지?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답답한 거예요. 뭐 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봤더니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체가 너무 사고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에 명령을 합니다. 아, 당신 회사에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전과 보건의 문제가 많아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이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입니다. 그러니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명령을 받는 사업장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안전에 심각한 문제는 뭐로부터 나올 것이냐.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교체 안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 뭘 포함시켜야 되는지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떤 대상 사업장이 나올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뭐냐. 말이 뜻이 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봤더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하게 하면 안 되죠.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해하고 위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올리세요. 그래야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말뜻만 알아도 우리는 얼마나 좀 수월하게 이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도 쉽고 또 제가 가르치기도 쉽고 여러분들도 배웠을 때에 하나를 배우게 되면 다양하게 응용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의는요.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로 31년째 제가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시는 것 거기에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걸 주지 못한다면 제가 반성을 많이 하지요. 아 잘못했다.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 감동을 느끼실 분들은 저와 함께 본 강의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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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